미국의 웰스파고에서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하고 투자의견도 보유에서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170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신문매체를 보면 테슬라의 실적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웰스파고 등 9개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냈는데 이처럼 매도 의견이 많은 건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웰스파고는 보고서에서 테슬라에게 매도 등급을 부여하며 그 근거로 올해와 내년 테슬라의 암울한 실적 전망을 꼽았습니다. 웰스파고의 콜린 랭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를 두고서 성장없는 성장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가격이 나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 성장주 패러다임 중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혁신산업의 주가전개 사이클을 꼽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혁신산업의 주가전개 사이클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시장이 개화하면 초창기에 주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새로 생겨난 혁신산업을 투자자들은 신기해하고 또 투자자들이 혁신산업의 성장성에 매료돼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게 1단계 상승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1번에서 2번까지의 상승이 1단계 상승입니다. 이때는 해당 섹터에 속하는 주식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막 나왔던 시절에는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면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사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1단계 상승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길게는 2, 3년 정도 이어질 수도 있고 5배나 10배 상승이 보통이고 대세 상승식이면 100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 대세 상승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인터넷 대장주였던 야후는 29주일 만에 무려 78배가 올랐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인터넷 대장주였던 새로운 기술은 6개월 만에 150배가 올랐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무려 4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거품 논란이 생기거나 또는 그 치킨게임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때는 해당 섹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하락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2번에서 D 지점까지 하락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기차 섹터는 팬데믹 때부터 시작된 1차 상승을 마치고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팬데믹 기간에 1번에서 2번까지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치킨게임에 의한 경쟁 심화로 2번에서 D 지점까지 하락하는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출혈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2차 반도체 치킨게임이 벌어졌던 2007년에 D렌 가격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당시 주력 제품이던 512MB 제품이 6.8달러에서 0.5달러로 무려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면 회사는 적자로 돌아서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사에서는 테슬라의 올해 매출 성장이 제로에 그치고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해당 섹터에 있는 주식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반도체 치킨게임이 벌어질 당시에 하이닉스 주가가 135원까지 하락해서 현대전자시델의 주가이던 4만원에서 무려 97%가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최악의 경우에는 주당 44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치킨게임으로 하락하는 주식은 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테슬라 주식은 언제 사야 할까요? 다시 혁신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입니다. 치킨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주가가 2번에서 D로 D까지 하락하는 동안 해당 섹터에서 차츰차츰 승부가 가려지면서 그 분야의 1등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등을 차지한 기업은 A와 같이 큰 주가 상승을 하고요. 그저 그런 기업은 B와 같이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C와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인터넷 산업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살아남아서 A와 같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그저 그런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B와 같이 횡보를 하다가 카카오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단계 상승에서 무려 150배나 올랐던 새로운 기술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C와 같이 주가가 하락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치킨게임을 벌이는 동안에도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치킨게임이 끝날 무렵이면 승부가 가려지고 어떤 업체가 1등이 될 것인지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킨게임이 끝나고 테슬라가 1등으로 자리를 잡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테슬라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혁신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에서 보자면 전기차 섹터가 D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중에서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가 과연 1등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테슬라가 1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글로벌 1위 전기차 회사는 BYD입니다. BYD가 미국 진출을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자동차연합은 BYD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의 전기차를 수출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BYD 자동차가 미국에 상륙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제조업연맹도 중국의 전기차는 전세계 전기차 업체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멸종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제조지역과 관계없이 중국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는 무조건 관세를 1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BYD가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을 세워서 미국에 수출을 해도 관세 125%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관세라든가 IRA 같은 제도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수출을 억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억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중에서 9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에 대해서 그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의 전기차 1등이 어느 회사가 될지는 지금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마 테슬라가 1등을 놓칠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과거에 도저히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1등이 2등으로 밀려나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1983년 2월 8일에 삼성전자의 이병철 창업 회장께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도쿄 선언을 했을 때 그 당시 난공불락 1등이었던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에게 1등을 내주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1987년에 대만에 TSMC가 설립되었을 때 TSMC가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야후가 한참 잘나갈 때 인터넷 왕자를 구글에게 내줄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업체 중 압도적 1등을 질주할 당시에 네이버에게 1등 자리를 내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혁신산업의 초창기에는 1위 기업이 2위 기업에게 역전당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아직은 산업의 초창기여서 기업들 간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회사의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업력이 짧아서 축적한 노하우나 데이터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실수나 성과에 의해서 기업의 순위가 쉽게 바뀌는 게 초창기 혁신산업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1등이 될지 BYD가 글로벌 1등이 될지 아니면 도요사가 1등이 될지 현대차가 1등이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떤 회사가 전기차 분야에서 완전한 1등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그 기업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테슬라여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1등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테슬라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 현대차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YD가 글로벌 1등 전기차 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BYD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1등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하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러면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네이버가 우리나라 인터넷 1등 기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투자를 시작했어도 지금쯤은 수익률이 엄청날 거고 구글이 인터넷 1등 기업으로 결정된 다음에 투자를 시작했어도 지금쯤은 수익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으로 결정된 다음에 투자를 시작했어도 역시 지금쯤은 수익률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서 1등 기업이 결정된 후 그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차 섹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